안녕하세요 미네예요 오늘 먹을 음식은 벌꿀치 사이드로는 치킨너겟 같이 준비했어요 잘먹겠습니다 벌꿀치 처음 먹어보는데 이번에는 치킨너쥬 초loop 치킨너 치킨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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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겉에가 좀 컵 같아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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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음~~ rolling roz기네 부드러운 뉴uce oluş미를 즐기고 다음은 일 정도 오이 뉴욕 오이 너무 맛있어 올려서 오이 참기름이 되게 매콤한 맛 매콤한 맛 평소에 가득한 맛 이번에는 치킨너겟을 밑에 깔고 허니를 올려가지고 짠! 치킨너겟 버거입니다 치킨너젤리 한입은 아삭아삭 이 맛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지 맛있을까? 이렇게 먹은 게다가 한입에 먹어야지 이 맛은 더 맛있네요 한입에 먹어야지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 저는 아삭아삭 아삭아삭 넓은 아삭아삭 예전에 먹었대요 안 먹어야지 칼칼 인형이 춤을 출발하네요 그러는게 맛이였어요 이 맛은 가장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정말 맛있네요 맵지저분 멍어 맵지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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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먹을 음료는 콜라 하... 아... 아...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좋아 치즈가 좋아 치즈가 좋아 바삭바삭 젤리 사와드로는 새우 젤리 네네 참기름 이렇게 먹으면 크리스도 맛있었어요 소금 이분도 한입 과연 새우 마요네즈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먹을거에요 짜잔 엑슬런트 이게 바로 꿀아이스크림입니다 꿀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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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잘어울려 오늘도 잘 먹었구요 이 벌꿀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달아요 그런데 치킨노겟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구요 마지막으로 후식 아이스크림까지 벌꿀로 다양한 요리를 먹은 것 같아서 재밌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잘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